안녕하십니까 저는 광고사진을 하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사진가 임재찬 선생님께서 춘천에 살고 계신 사진가 분이신데 춘천 상상마당에 스튜디오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한번 해보자고 추천해주셔서 춘천 상상마당에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공간도 스튜디오 공간인데 활용을 조금 조명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수업입니다 제가 수강생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스튜디오 공간이라든지 장비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일반 다른 사설 쪽에서 사진을 배울 수 있는 곳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최고의 장비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사진에 대한 부분을 일반 암호천분들에게 지식적인 부분을 전달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모르는 기회에 재능 기부를 한번 펴야겠다 조그만한 스트러보를 가지고 촬영도 하시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프로페셔널 사진가들이 사용하는 조명을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필 사진이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한번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면 본인이 직접 라이팅을 컨트롤해서 하나의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수업의 특징입니다 사실 인공 조명을 가지고 촬영을 한다는 게 아마추어분들한테는 생소한 일이고 그게 엄청 우선 편적인 과정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어려워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시고 늘 펴왔던 사진이 좋아서 즐겁게 찍어왔던 그런 기분으로 접하신다면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알아가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